외모는 담양이라고? 진짜 애들 저희 딸 애들 중에 진짜로 외모 성격이고 나발이고 이 위만 이렇게 다 보잖아요?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람마다 이게 살짝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 1등은 근데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상영평준화예요 그 정도면 진짜로 1등은 구미가 제일 이뻐요 그리고 2등은 나는 희주 그리고 화장을 한 상태의 얼굴인 거야 그리고 3등은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본다 그러면 이제 순위가 많이 뒤바뀌어요 이제 성격 빼고 외모만이에요 외모만 외모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격까지 하나 얻는다 그러면 1등은 1등은 하나 2등은 담양이 3등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매랑 성격이랑 얼굴까지 다 넣는다 그러면 하나가 1등은 2등은 2등은 내 개인적인 느낌이라 희주 그리고 3등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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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은 4등은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까지 모든 걸 다 넣었을 때 외모는 외모만 진짜 딱 빼놓고 봤을 때는 외모만 이러고 외모는 진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 누나가 남자면 뽀구미님이랑 사귀나요? 솔직히 사귀지 않을까? 진짜 외모는 구미가 예뻐요 외모만 봤을 때 진짜 구미가 제일 예뻐요 진짜 니네 멀쩡한 걸 많이 못 봐서 그래 나는 멀쩡한 걸 많이 봤잖아 근데 이제 성격이 들어가고 몸매랑 이런 거나 약간 다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외모랑 성격들 다 보면 사귄다 안 사귄다 잠시 저 1 좀 할게요